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말된다 님 친절한 님 어서오세요 아 승을 오늘은 누적을 적죠 어제 30키를 했으니까 누적 30 자 오늘도 활기찬 PVP 생활이 되도록 열심히 달려보죠 하하 자 오늘 어떠세요 방송 상태 친절한 님 네 오늘 지금 괜찮죠 화면 버퍼링 뜨거나 긁진 않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빨간 오브를 좀 사러 가죠 알겠습니다 버퍼링 생기면 말씀해 주세요 어디냐 어 오브를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사고 음 자 오븐에나 인마 자 이템 다 다 좋아 어디 그래 오늘은 예 역시 우리 처음은 항상 예 썩은 자의 도시인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모태님 어서오세요 자 자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자 첫판은 과연 누가 걸릴까 쉬운 애가 걸려야 할텐데 빠질려 어 3000K인데 지금 3000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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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낮췄어요 버퍼링 걸릴까봐 자 보죠 반갑습니다 어디어디 아저씨 어디가 아저씨 어디가 어 막 미친듯이 도망가네 저분은 누구 야 인사참아 독을 오우 도미지마라 와우 짠다 이거 가만 놔둬도 죽을까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예 독쟁입니다 하토리 한조 하하하하하 핫토리 안좋아 하하하 일본에야 한국분 같은데 한국인인데 영어를 덜 배웠어 하하하 영어를 덜 배워가지고 대충 쓴거야 오늘 가뿐하게 첫판은 승으로 시작하죠 ischer 하하 나 지 하핰 아 하하 ain줘 하 включ 엘 엘리노스...엘리노스? 맞나? 엘리노스가 맞죠? 그니까요. 그분들이 오면은 또 제 작업장 방해하러 오시는거이기 때문에 가자 가자! 바짝! 오늘 승수를 여기서 바짝 올려놓고 시작하죠 아 저기 있네요. 자 인사 한번 해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자 어허우! 어허우우! 웃어라! 자 어...어떻게 안실건데요. 호이짜! 꽤 세요 저... 미안해요. 미안해. 엘리노스! 죄송합니다. 저거...그거...그거...그거 아니에요? 그 겔르메추? 겔르메추 같은데? 겔르메추 같은데? 게르메추...겔르메추 전사의 아이템. 어...그거 아마 그걸 거예요. 생긴게 딱 그거야. 음...가자아! 음...가자아! 에...저도... 처음 본다고 해야하나? 하여튼...많이 못 본 북이라서... 아...오늘은 방송을 빨리 시작해서 사람들이...아직...잘 모르고 해서 안오네? 네...뭐 곧 들어오겠죠? 자...여기 앞에 있죠? 아아...그래... 어이 뭐야! 아니 이분 흥분하셨네! 뭐야...암보르론조? 암보르론조? 뭐...뭐라고 읽어야 돼? 네... 예...지금 막... 바짝 올리죠? 스... 아직까지... 해가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레... 지레 그...흥분하셔서... 오! 암정이다! 아우! 그리고 도망가는... 예...다 한국군이죠? 보나마나 한국군이죠? 가자...가자아... 어...한 5승...여 5연승하면은... 무기를 바꿔들고 해보죠 한번... 당금...당금을 들고 한번... 예...당금도... 암흑인첸이 되더라구요... 엄청 세더라구요... 자...어딧니? 아이야...저기 저기 있네요... 어...예... 아까전에 그 하또리 한조? 아니죠? 아...허... 어허... 어허... 아프다... 어...이거 장난 아닌데? 어허...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와보라고... 재밌게 놀아줄게... 어... 앙... 뭐라고... 왜... 앙... 앙구스? 앵구스? 앵구스? 앵구스라고 읽어야 하나? 오... 방패를 안들면 곤란하죠? 아허... 아허... 미안해요... 어허... 미안해요... 어허가세님 어서오세요... 자... 이번도... 간단하게 이겼죠? 에허... 으... 뒤잡을 조심해야되요... 이게 데미지가... 후덜덜해서... 지금 2렙대 풀피...가... 어... 뭐지? 한 30까지... 아니 아니... 체력을 50까지 찍어도 웬만하면 원킬 날거에요... 뒤잡하면... 자... 가자 가자아... 5연승 찍고... 당검 들고... 예... 유린 하러 가보죠... 자... 이번엔 누울까요? 아... 핫도리한조님! 또 만났군요... 아 이분... 아... 릴리님 어서오세요... 아... 이분 미안한데... 아휴... 깜짝이야... 굴러야... 그렇지... 굴러야죠... 또 굴러야지... 또 굴러야지... 무기를 들으시오... 그렇지... 아... 안걸렸어... 무기를 들으시오... 무기를... 호잉! 하하하하... 이분 어떻게 해요? 미안한데... 방금 울어... 방금으로... 조져... 조져야겠어요... 어... 어... 페링! 어... 페링 무섭죠? 하하하하... 아유... 죄송합니다... 핫도리한조님... 핫도리... 하운조... 핫도리... 하운조... 어... 어...잠깐만요... 5연승... 찍고... 아... 보자... 흐으우... 으흠엉... 주박투야... 이벤트전에서... 싸우려고 하는데... 품룡폭스? 흐흐흐... 에헤이 자 세벌지 세베지 사베지 뭐라고 읽어야 돼 네 또 새로운 분에게 들어왔죠 자 빨리 가서 인사를 드리죠 무난 인사를 드리고 빠르게 천국으로 보내드리죠 아 야만인 오케이 오케이 자 야만인 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친구 부르지 말고요 여깄죠 네 어디까지 달려가니 하늘 끝까지 가볼래 자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인사 안받으시면 덕골고 와우 멋진검 아우 운이 좋네요 하하하하 운이 좋아요 운이 좋아요 아하 내가 걸렸네 와 뭐야 죽은거야 하하하하 와 장난아이네 야 멋있다 이 아저씨 예 예 제가 너무 약봤죠 예 제가 너무 약봤죠 하하하하 와 쯔바이엔인데 무섭구만 예 방금은 제가 너무 약봤죠 너무 설렁설렁했어 너무 설렁설렁했어 너무 설렁설렁했어 자 아데노 야 아데노라는 새로운 분한테 들어왔죠 한국사람이 아니길 한국사람이면 잡으면 미안하니까 하하하하 어허 얘가 어디 숨어있을까요 이쪽 저쪽 여긴 아니고 저 위쪽인가 보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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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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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가 어 아닌가 어디 계시죠 이분 어?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데 어잉 하하하 어 거북님이 예 저희 그 거북님이 PVP 한판 하자고 하시네요 어 아 이분 어디 간거야 어디 어디로 중발했니 그 잡몹들 여기 다 있는데 여기 잡았고 어디 잡았고 어디 은퇴하고 있는건가 어 어 아 깜짝이야 아아 또 왔어 자 빨리 잡죠 예 아 아깝다 어 뭐야 하아 벨로맥크 다 쓰죠 하아 벨로맥크 다 쓰죠 어 리부타 진짜 안 죽었냐 아 따 픽업 아 뭐야 스테미너가 없네 하하하 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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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좋다고 한다 하하하하 아이구야 그래 너 잘한다 야 야 쟤는 피통이 크네요 아 내가 버프가 떨어졌구나 버프가 떨어져서 한방에 안 죽었네 아 블랙소울님 어서오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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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파란색 갈때는 누가 이렇게 도와주러 오는 그런건 없었는데 어 저기있죠 또 우리 저 아우 인사도 없이 너무하시네 어 너무하셔 어 어 잘 피하시는데 양손으로 들고 자 서로간에 특대 무기로 해보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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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무섭네 어 어 어 페링 페링하다가 망해요 네 아이쿠야 미안하다 괜히 페링 한번 하려다가 뚜둥이 맞았죠 아 둘리님 어서오세요 어 오케이 지알님 어서오세요 어 소리요? 아니 다른 분은 다른 분은 들릴텐데 친절하님 소리 안들려요? 아니 들려 다른 분은 들려요 둘리님 설정이 지금 이상한 것 같애 아 후 essentially 다음 팟 설정 초기요? 저도 그건 안 해봐서 모르겠네 에 저도 다음 팟 설정은 할줄 모릅니다 네 제 방송상태 지금 여기 처음에 세팅해 놓은거 해서 저도 안손대고 있어요 복잡해서 어허 보자 어디있나 볼까 한번 어허 어디있니 형이 찾으러 간다 예 저는 처음에 그 마이크 쓸라고 스트레오 믹스로 설정해 놓고 그 뒤로 거의 안손댔 거든요 마이크 볼륨이 작다고 하시면은 그 뭐지 그 뭐야 그 증폭 증폭 한번씩 키고 어허 여기있네요 자 반갑 인사 한번 드리구요 반갑순 왜 뒤로가 자 가시죠 수익 수익카 예 쏠 줄 알았죠 쏠 줄 알았죠 아허이쿠 미안하다 하하하 미안해 수익카님 죄송해요 예 화살 쏠 줄 알고 방패를 들고 전진을 했죠 어 우리 거북맨님이 안오네 거북맨님이 와야지 PVP를 할텐데 허허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누굴까요 예 뒤잡 무조건 뒤잡 앞에서 싸워도 되는데 뒤잡이 어어 안도르론조 얘가 혹시 아까 걘가요 그 뭐야 청룡왔더네 맞나 음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아닌가 자 반갑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고 안녕 네 자 시작할까요 안도르론조 님 우선 독을 맞아 주시고요 자만 서리 쓰면 안되죠 어 갓 어이 피하셨네 아 아 아 아 죽기 전에 인사 아 아 멋있는 분이야 완전 멋있어 아 죽기 전에 그래 니 잘났다 그리고 인사해주시고 가시죠 아 아 여기 안되겠네요 자리를 이동해야지 안되겠네요 여기 사람들 너무 지금 학살하고 있는데 네 너무 미안해서 여기 거의 2회차 막 넘어오신 분들일텐데 딴 데 딴 데로 가야 네 네 자리를 이동할게요 여기 너무 미안해서 안되겠다 음 새로운 자리 어디 어디를 가볼까요 음 그래 여기가 만만하죠 그런가 아 답답한님 어서오세요 하하 하하 아 그래요 야 또 우리 닐님이 얘기가 있는 분이라서 네 네 안녕하세요 가자 가자 네 또 들어가네요 이번엔 누가 걸릴까요 제가 2명 3명 을 상대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왔습니다 네 오 오 수유 오슈유 오슈유 네 두 3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네 아 또 왔죠 야 여기 빨리 빠르게 네 빠르게 여기 호스트만 줄게요 야 이거 뭐야 둘 다 독이 걸렸어 너부터 잡자 아 뭐야 아 역시 양쪽에서 싸고 드니까 아 스템이나 아 스템이나 아 스템이나 이 자식들 너부터 너부터 잡자 스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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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타켓 한번 떴죠 다행히 한번 떴죠 다행히 아 센트리님 어서오세요 아뇨아뇨 제가 7시 한 반 반 정도에 오늘 휴일이고 하니까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아 이거 저 진거지 네 다들 어서오세요 네 제가 싸우고 있느라고 네 들어오신 거 못봤네요 음 음 에 어 요거 기분 딱 좋다님 어서오세요 줄리님도 다시 오셨네요 센트리님도 어서오세요 가자 이 압령이 압령으로 침입을 자주 하다보니까 2대1 전투가 진짜 많네요 에 진짜 나도 모르게 그니까 그 백령이 있는게 아니고 그 뭐지 청령이 구하러 오는 경우가 진짜 많네요 자 인사 한번 해주고요 반갑습니다 아하 그렇죠 우리 따위 우리는 인사 따위는 없잖아 겁나 아프네 아프지 법사요? 아 저거 무기 뭐죠? 언유도? 멋있죠 어 싸움 좀 하셨어요? 아아아아 아깝다 야 이리와봐 아프지 인마 아프지 인마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카라베님 죄송합니다 예 저는 항상 이기고 나서 예 예 항상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회차 진행하고 계시는데 예 침입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항상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거북맨님 안 오시네 저랑 PVP 한판 하시자고 하더니 이건가? 아닌데 에 하하하하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아 또 들어왔죠? 누군가 들어왔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이것도 뭐라고 하지? 아 또 들어왔죠? 누군가 들어왔죠? 나 착한 놈이야 쟤 어디가 나 여깄어 인사 한번 해주고요 반갑습니다 야 이리 오세요 거기 몹 있으니까 야 이리 오니라 우선 더 굴고 아하 그리고 그런걸 안맞죠 우리가 짬밥이 있는데 하이크야 그래 하벨이고 나발이고 없죠 똥구멍 찌르면 다 죽는거에요 아 인사 인사 인사해야지 자 인사 한번 해주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자 마법을 쏟으니 리셋 한번 하고 에 에 프레이자는 그 영체 소환해서 잡는게 좋아요 에 그 뭐지 쫄이라고 해야하나 쫄만 빨리 정리하면은 프레이자는 쉬운데 에 그 쫄때문에 앞에서 누가 그 뭐야 그 걔 소환해서 하면은 걔가 몸빵을 잘해주니까 에 안녕하세요 해님 어서오세요 자 가자 가자 어이 뭐야 주인이 사망했대 침입하는거요 어 빨간색 오부를 쓰면은 아무 상태나 되고요 어 파란색으로 침입하고 싶으면 청해 수호자로 계약을 맺으신 후 파란색 오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예 침입할 수 있죠 예 마스크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싸우고요 마스크 마스크님 집으로 왔어요 어 어 이분 뭐하지 자 자 잠깐만 이리 와봐요 인사좀 해구 어 어 하하 이분 골치 아프죠 자 좀만 한발짝만 더 한발짝만 더 야 이분도 창의해요 저거 저거 뭐해줘? 센티창인가? 뭐해줘 저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맞여 왓따 잘 고르신데 아이고 하하 그렇게 신분 쓰면 절대 안맞죠 자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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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성직 아 뭐야 뭐냐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아 마스크님 죄송합니다 마스크님 죄송해요 죄 없애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만약 자기가 죄인이다 싶으면은 그 뭐지 예 그 그 뭐지 복수령 들어오잖아요 복수령한테 죽으셔야만 죄인이 풀립니다 예 따로 죄인은 안풀려요 뭐 면제한다고 해도 그 뭐지 그 면제는 그 npc와 그 관계만 회복하는거지 죄인이 풀리는건 아닙니다 어 모르겠어요 저 방금 번개가 너무 반짝여갖고 무슨 복인지 못봤어요 아 제꺼는 그랑렌스입니다 그랑렌스 예 이번에 신상으로 마련한 그랑렌스라고 예 제가 지금 뭐지 예 그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있어 이 무기가 과연 어떤 무기인지 자 도망가게 놔두고 예 저쪽가서 피도 풀로 채우게 놔두고 예 안전하게 안전하게 에스코트까지 해드리고 예 에스코트까지 해드리고 자 자 됐다 자 야 어디가? 인사좀 하게 그래 그냥 그냥 붙자 그래 오오오 오우 오우 주먹이시네요 완전 무섭네 행 해야하나 운우 으흐흐흐흐흐흐흐 안뇨 아니여 Nice 없습니다 천키 그니까 천번 침입해서 호스트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가시반지 플러스 2를 준대요 예 그니까 이 침입으로 피해 동포를 올리고 싶으면 반지를 끼고 침입을 해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반지를 안 끼고 있어요 음 스팀 서버가 맛이 가네요 열심히 쌓았는데 우와 이거 야 거의 내가 랜선이 뽑힌 거네 이거는 계약 계약 3단계는 아니고 하여튼 그 가시반지 플러스 2 자를 얻기 위해서 예 대단한 프로젝트 진행 중이죠 예 가시반지 플러스 2는 예 천번 침입해서 천번 죽이면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요 대수산 대수산 이렇게 읽어야 하나 응 요리 갔나 요리 가셨네요 열심히 뛰어가셨네 예 그렇죠 예 이거 무조건 반지 껴야지 피해 동포 랭크는 올라가고 반지 안 끼면은 요 가시반지 요 1000킬 이거 카운터가 올라가요 어 야 어디갔지 그게 아닌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루에 역시나 40킬 50킬 정도씩 하면은 금방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의 수호자도 뭐 그렇게 어렵게 찍은 거 같진 않고 이거는 뭐 마이너스 대신 이 1000킬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카운터는 없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얌 어딨을까요 아 이거 좀만 더 있으면 청량이 쳐들어오는데 버프하고 우선 골치 아픈데 어디 계십니까 호스트님 여기 계십니까 어 얘 어디갔지 하하하하 골치 아프네 또 꼭꼭 숨었죠 예 저희 저희 이렇게 숨으신 분들이 젤로 싫어요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예 차라리 싸워서 절 죽여주세요 어딨니 어 요리 같구나 다리도 내려져 있고 몹도 잡혀있고 오케이 오케이 열심히 뛰어가서 얘가 어어 여기서 어 으퇴하진 않아서 보고 여깄니 홍치 우리 하트풀 아니고요 어디 어디있넘기요 완전 꼭꼭 숨어버렸네 아따 어어 혹시 보스방으로 그냥 직행한거 아니야 안돈님 거북맨님 어서오세요 어 여기 아니다 어서오세요 여긴가 여긴가 여기 여기 있니 여기 여기 있니 여기 숨어있니 어디간겨 여긴가 여긴가 어 진짜 호차박으로 직행했나 알겠습니다 예 잠깐 얘 좀 잡고요 예 어디 짱 박혀있는지 모르겠네 어딨는겨 이놈아 호호호호 호수방도 아니고 어디간겨 모범 다잡아놓고 하아 골치아프네 완전 골치아프죠 오 어딨는겨 여기 몹이 있는데 여기도 아니고 어디 어디야 어디어디 숨었니 환장하겠네 어디 어디 숨은거 눈에만 띄어라 분명 의태를 어디선가 하고 있는거 같은데 응 한번 골탕 먹어봐란 식으로 의태를 하고 있는거 같은데 어디 의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허 뭐 아니고 여기 들어가서 한바퀴 돌아보고 하아 어디 짱 박혀 있니 하하하하 아 풀스판보다요 에이 풀스판에는 최강 스킬인 제가 신분을 갖고 있었는데 에 제가 풀스판할때는 1대3도 무섭지 않았어요 에 최강 스킬인 그 그 뭐야 그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애들은 두렵지 않았죠 그때는 어 얘가 다행히 근데 청교 계약은 안한거 같죠 그 뭐야 청해 수호자가 안오는거 보니까 에 근데 어디 짱 박혀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지리적 위치를 잘 활용하시네요 이번 호스트는 알겠습니다 그랑렌스 보여드릴게요 그랑렌스는 이렇게 쓰면 된다 아 이거 어딘다 나 진짜 돌겠네 어디 짱 박힌겨 응? 어디 어디 짱 박힌 이 짜식아 시간 다 된다 그러게요 아 어디 어? 어디 소리 났죠? 어? 어디서 소리 났죠?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나 여기도 뭐 빚고 여기도 뭐 빚고 야어 어디 어디 숨었을까요 저 끝에 한번 가보죠 있으면은 예 당검으로 찔러 죽일게요 여기 아니니? 여기 하트풀도 안찍었네? 어 여긴 그냥 요즘은 여긴 그냥 패스하나요? 하트풀을 안찍었네 하트풀을 안찍었네 아 아 아 골치 아프죠? 이제 아식 어디 숨었을까요? 하트풀을 안찍었네 하트풀을 안찍었네 자 이제 마지막 보루 야 잠깐만 이러면 나도 나 못 가잖아 망했어요 하하하 아 아 아 진짜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졌다 그래 야 야 내가 졌어 임마 내가 졌다 포기다 와아 이야 진짜 잘 숨었다 제가 졌습니다 어 잠깐만 울 어 UStia님 어서오세요 TMD님도 어서오세요 이야 진짜 못찾겠다 어디 쫙 박힌거에요 변덕자님 어서오세요 아까쯤에 제 혼자있을때 게임을 했거든요 완전 재밌었어요 그 제가 그 칠성에 사인을 놨거든요 근데 누가 소환을 했더라구요 근데 예 들어가보니 그 뭐야 그 백령하고 같이 있더라구요 근데 그 빨간색 뭐 하나를 더 했나봐요 더 웃긴건 그 들어오신 분이 리치님이야 리치님 둘이서 합심하고 예 합심하고 호스트만 그냥 때려 패쇼 아프지 임마 물약 먹다가 큰일난다 어 어 물약 먹다가 큰일난다 아니에요 물약 먹다가 내가 큰일난다 했지 어 에릭 에릭스 에리고님 김시민님 김시민님 어서오세요 물약 먹으면 큰일내요 아 그니까 먹을 수 있으면 먹되 조심히 먹어야죠 자 또 들어가볼까요 아 저 2회차입니다 2회차 예 2회차 가야지 5불을 살 수가 있어요 1회차에는 5불을 안팔아요 예 황간님 어서오세요 1회차 때는 5불을 살 수가 없어서 1회차는 조금 힘들죠 중호의 증거는 그니까 흔한 말로 그니까 나한테 침이 많이 오라 이 말이죠 예 그런 의미로 쓰는 아이템입니다 자 저 앞에 있죠 우리 친구 자 쟤가 달려갑니다 아유 깜짝이야 반갑습니다 예 마법맘 믿다가 예 큰코 남 다칩니다 예 마법맘 믿다가 이렇게 돼요 엑스테로스님 아 청규 외치마 나 방해하려면 1대1로만 와 총균 총균 외치면 반칙 허흠 아 네 야 뭐 마법같은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예 어차피 저는 밀리 캐릭이라서 이 마법은 거의 버프의 위주로 쓰고 이 도광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명 상대할 때 쓰려고 일부러 장착을 해 놓은 거거든요 2요? 자 저기 또 있죠? 네 저 허연거 반갑습니다 우선 더 꼴고 네 둘 다 걸렸죠? 어 찔건대 똘리 둘 다 쫄았어 둘 다 둘 다 재밌는 거 한 번 더 할까요? 예 이러면 걔는 죽었죠? 하하하하 예 이렇게 쓸라고 일부러 그 뭐지? 일부러 그 독을 장착해 놨어요 두 명, 두 명 할 때 쓸라고 뭐하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페이 뭐해줘 아이디가? 재페이? 재페이님 죄송합니다 야 이거 뭐냐 왜 자꾸 끊어지냐 5 6 14 아 아 여기 자꾸 스팀이 좀 많이 불안하네 풀수로 할 때는 내가 꿈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아 다크헤덴님 타이타닉님 어서오세요 아 이거 자꾸 자꾸 끊기네요 소지 소울만 200만 장난 아닌데 제두양님 어서오세요 예 거북맨님 아 PK 한판? 아 알겠습니다 여기 앞에 사인 남겨놨어요? 안 보이는데 사인? 아 병의 신? 알겠습니다 어 보자 잠깐만요 디아블로 예 디아블로 같은 게임인데 디아블로랑은 틀리고 예 같이 그니까 이렇게 분위기만 비슷한 게임이죠 약간 어둡고 딥다운한 느낌 예 자 한번 붙어볼까요 자 오세요 거북맨님 어디 어디 계신가? 거북맨님 어디 계세요? 예 약간 좀 딥다크한 느낌 근데 틀려요 그 그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우선 PVP 가 없고 자 인사하고 자 반갑습니다 자 할게요 우선 덕고 이거 어허 아프다 아 저놈이 안보이는 무기 물체 아프죠? 자 또 또 뭘 들었어 뭘 들었어 페이링이야? 아 이거 무서워 아 이거 뭐야? 뭐 뭐 들었나? 야 저 특배검이지 저거 어? 저거 저거 반지 이 거북맨님 이거 반지 어디서 났지? 아아 나 뭐야 잠깐 우리 잠깐 수동 진짜 잡고 하죠 예 거북맨님 쟤 잡고 하죠 거북맨님이 잡아주세요 이거 이거 누구대? 레이 스 옷? 난 몰라 나 이럴 때 헐 가쁜하게 힐 하는거죠 하하하하하 치사 빵꾸? 버프까지 하고 제가 갑니다 이제 아시죠 아잉 에휴 피 채우세요 피 채워 거북맨님 피 채우세요 나 인간상태야 그거 별로 안달아 피 안채워 그냥 저놈의 페린 어휴 이놈의 페린 이 페린 신봉자들 어휴 페린으로 흥안자 페린으로 망하리 별로 안달아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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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페린 하셔야죠 어 당했어 어 나 떨어져 죽겠는데 맞아 죽는게 아니고 어 안죽었다 어 안죽었다 이 분을 잡아야하는데 어떻게 잡지 아휴 하하하 아프죠 자꾸 던지다가 골로 갑니다 에에 하하하하 어 오늘은 아벨린 안쓰셨네 버퍼링 심해요 아휴 내가 왜 비겁의 절정이야 정정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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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아 3회차 저게 그럼 몇회차 캐릭인거야 나는 힘들게 2회차 겨우겨우 돌았는데 야 이정훈님 어서오세요 바벨피쉬 바벨피쉬 바벨피쉬님 야 이놈의 청령들 뭐 패치됐나 겁나게 빨리 오네 청년부터 잡죠 청령 어딨냐 호스트 옆에서 소환되었냐 어 어 아직 안왔나보네 어 정정당당하게 왜 안어울려 난 정정당당하게 싸왔어 내가 거북맨님한테 분명 그랬어요 힐 채우라고 피 채우라고 응 난 분명 그랬어 나 날 욕하지마 야 뭐 없죠 얘부터 죽여주죠 호스트부터 잡죠 야 이거 청령렉인 어 뭐야 렉인거 같애 네 간단하죠 니도 잡아줄까 아자 아잇마 어디서 아벨리인 짓이요 어 아벨리는 제가 파이법 알려드렸죠 알리 아벨리는 아벨리는 그 뭐지 방패만 들고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패만 열심히 꽉 들고 있으면 됩니다 아 나도 기다려줄꺼야 이제 앞으로 나 너무 나쁜 놈 만들지마 나도 기다려줄꺼야 목잡고 있으면 기다려줄꺼야 알겠습니다 제가 기다려주겠습니다 목잡고 있으면 하하하하 급탈 아 비겁자 하하하하하 뭐야 어 나 기..알았어 기다려줄게 아 기다려줄게요 내가 좀..내가 그래도 항상 싸우고 나면 딱 거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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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딱 항상 해드리잖아요 저는 뭐 다른거 안하잖아요 제스처 뭐요? 잠깐만요 아 이거 이거 갔다와서 거북맨님 통화해드릴게요 하하하하하하 예 독걸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독걸고 예 비겁자는 아니지만 독쟁이는 맞습니다 예 앞으로 오 여기 여기 어 어디서 소리 들렸죠? 어디서 문을 빼 끔 여는 소리가 들렸죠? 예 빨리 달려가야죠 저기 어디계시지? 아 저기 저기 계시네 예 마종하러 가야죠 예 비켜봐 예 아하우 아프다 청룡이 왔으니까 예 코스트부터 빨리 잡아줄게요 아이고 미안하다 청룡은 우리가 어딨는지도 모르죠 아이고 왔네요 하하하하 안테스 안테스님 죄송합니다 아 그니까요 너무 늦었죠 청룡이 오는게 호스트가 너무 그니까 이렇게 소환되는 장소랑 너무 멀리 떨어져있었어 지뢰 겁먹고 아 단독으로 찍는게 하하하하 자 우리 그럼 거북맨님 또 한번 소환해 드릴게요 예 예 거북맨님이 저와 너무 싸우고 싶으셔서 하하하하 아 속이 뻥돌리죠 예 제 전투 장면을 보면 80%는 뒤잡이입니다 예 어떻게든 예 뒤를 잡고 보는거죠 제 전투 장면은 80%는 뒤잡이예요 이번엔 야 예 어디 어디 계셔 당검으로 상대의 새끼 자 오세요 자 인사드리고 자 반갑습니다 자 자 해볼까요 자 거북맨님 들어오세요 자 여기 뭔가 두꺼운 무기를 들고있죠 패딩해야죠 또 오 아 아 이제 패딩 안해 아프죠? 아프죠? 하하하 솔찬이 아프죠? 예 솔찬이 아 아이구야 솔찬이 아프실겁니다 예 솔찬이 아파죠 예 독쟁입니다 예 제가 말했죠 저는 독쟁입니다 어 어 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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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피는 어 당금 들었어 하하하하 야 뭐 뭐 딴거 들었어 패딩 아 아 아 짧아 당금은 되게 짧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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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비겁자 나 졌는데 하하 어 내가 졌잖아 내가 졌는데 뭐 비겁자야 어 진자는 항상 비겁자가 아닙니다 이긴 자가 비겁자지 하하 그랑랜스요 에이 어 이것저것 다 쓰는거죠 그랑랜스는 솔직히 데미지가 너무 좋아서 위험해요 예 한방에 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자 이제 벼봉맨님 소원 프리하셨으니까 한번 이겼으니까 다시 침입해 볼게요 아 아 저기 하 지금 그 뭐야 구현승이야 구현승 예 그 이걸 봐요 구현승 위에 위에 상당히 보이죠 구현승 오늘 상당히 분위기 좋아요 자 볼까요 레이 레이님은 누구실까 가보죠 우선 야 회차 진행하는데 방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선 이렇게 인사해 드리고 가차 없죠 이제 인사해 드렸으니까 우선 인사를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이리 나오시죠 이리 나오시죠 안나와요 안나와 내 화면 안보였나 독쟁입니다 아유 아파라 독쟁이 이분은 단검으로 상대해야겠네요 네 독쟁입니다 아유 아파라 비겁자 비겁자의 친구 뭔 비겁자야 자꾸 비겁자야 제가 뭔 잘못을 했다고 비겁자야 아 석궁 아유 왜 또 끊겨 그랑렌스요 그랑렌스로 해볼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랑렌스 써드릴게요 그랑렌스로 어떻게 싸우는지 어제 방송 보셨으면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거든요 그랑렌스는 카운터 카운터 어택을 노래하는거 카운터 공격 카운터